김연아 배가리탈기 퀴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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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를 지기울 수 없어 퀴즈바 이쪽으로 우리 김연아 네이스 김연아 배가리탈기 해봐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김연아 가슴탈기 이걸 흔들어. 얘를 흔들지 말고 알바비를 부숴서 썼잖아 이지건마 김연아 대수 시작 김연아 대가리탈기 김연아 가슴탈기 김연아 진한 시간인 것과 희집어 희흐흐 앞거리 지기울 수 없어 희집어 자, 이쪽으로 우리 김연아 대수 김연아 대가리탈기 해봐 많이 밀비를 들었지 자, 김연아 가슴탈기 이걸 흔들어. 얘를 흔들지 말고 이지건마 자, 계속해서 김연아 대수 진정 자, 김연아 대가리탈기 자, 김연아 가슴탈기 희집어 진정 희집어 희흐흐 막거리 지기울 수 없어 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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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대란 가슴탈기 이걸 흔들어. 얘를 흔들지 말고 사랑이 좋다 좋은 사람과 사 한잔 하고 싶다 사랑이 좋다 좋은 사람과 술 한잔 하고 싶다 풀어서 빼주세요 하루것도 하루말도 필요없어 눈빛 안으로도 충북해 바보만으로도 그저 좋은 사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나는 그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 나는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이 좋다 나도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이 좋다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두 사람과 두 사람과 차 한잔 하고 싶다 사랑이 좋다 두 사람과 두 사람과 차 한잔 두 사람과 희망하고 싶다 다 희망하고 싶다 희망하고 싶다 중간이야 너 3가지가 커턴이야 나도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말 안경도 아무말도 흥분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좋은 사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정 나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말 나도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이 좋다 나도 그냥 여러분이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너 학원을 안 다녔구나 고마워 아니 난 봄은 알아 존몰인지 아닌지 저기 쪼깐언니 다른거 안급해 애먼저 채워서 우리 아씨 갖다주세요 자 오늘은 저 얘기했어 오늘은 우리 윤경님이 왔고요 또 우리 홍다니님 그리고 임자도 잘 붙이네 우리 홍다니 꼭 그려야돼? 대가리 돌리고 어머 안녕하세요 이야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본다 오늘 이야 진짜 자 오늘은 홍다니 윤경이 방댕이 자 게스트는 그렇고요 조금 아까 우리 쪼깐언니 쪼깐언니 저기 공연 얼른아 얼른아 아이고 이리 안고 가야지 야 이것들이 그냥 그냥 가려고 이것들이 그냥 그냥 가려고 안고 가야지 새해인데 사랑해요 어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 볼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창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방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업 형애 아삭